오늘 끝은 펑킨 프라이데이 입니다. 바로 그곳이 나 업데이트 낸 걸.. 안 봤는데? 어.. 좀 망인 냄새가.. 이거다. 헉.. 업데이트 낸 거 겨우 찾았네. 일단 첫째 노래가? 여보..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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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하고 있는 거지? 새로 나온 이모트 보려고 하는데... 새로 나온 이모트가 뭔지 모르려고... 이걸로 바꿔줘... 아 이거구나... 이거다... 아 이게 맞네... 이거랑 이거랑... 아찔... 아찔...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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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다시 들어와 수고하네 얼굴이 저래요 클라보를 다해 세분은 또 누구야 얘 개구리같이 생겼다 마니가 있었던가? 예전에 산거 스퀘얼 데모니 요거 있는거잖아 3,2,1, GO 뭐 쓰겠지? 우와 고수야 어 두개? 한거랑 두개 정도인가? 어? 어? 그게 파랗네 왜 멈췄어? 없군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네네네네 이럴 줄 알았어 이제 또 피하지 아이고 이게 제살당한게 몇번이야 이거 해볼까? 미스테이크? 음 요게 어두워 적당히 어둑하고 이게 좋아 나는 맞다 이거 누구하고 비슷한데? 핸크? 어려운데? 어휴, 어지럽다. 요즘 너무 재미가. 꿀꿀할 때는 힘들지 않아. 야, 이거 삼성전.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오늘은 이렇게 펑캠프라이드 해봤고요. 재밌게 보시던 구독과 좋아요 알려드렸어요. 안녕.